안녕하세요. 페만든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AMD 9800cd 공식 발표 영상입니다. 7분 정도의 매우 짧은 영상이었는데 그렇다보니까 안에 내용 자체는 별로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관심있게 보는 게이밍 관련 성능 지표가 나와있으니 저와 함께 제품이 나오기 전에 한번 훑어보도록 하죠. AMD의 컴퓨팅 및 그래픽 카드 부서 총괄 책임자 잭퀸 이라는 분이 나오셔서 우리나라로 보면 대충 접목 좀 되는 분일거에요. 그분이 나오셔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제품은 게임의 다음번 스텝을 위한 레벨업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게임이 성능이 그만큼 좋다는 얘기 했죠. 새로운 9800cd 프로세서를 발표하기 위해서 기쁘다고 하시더라구요. 패키징은 기존 9000 시리즈랑 동일합니다. 동일한 제품에서 고주파수와 대정량 L3 용량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거 번역기 돌려서 그렇고 고주파수라는 것은 클럭이 높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토탈 L3 캐시가 무척 많다는 것을 자랑하고 있어요. 8코어급 cpu구요. 16스레드 제품입니다. 원래 3d 제품 같은 경우에는 7000cd 때는 아시겠지만 7700x 보다 7800 3d 가 훨씬 낮은 클럭을 보였죠. 근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3d 캐시를 위에 얹으면서 어느 정도 발열 제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클럭을 일반 모델과 낮춰서 판매를 했었는데요. 근데 이번에는 클럭을 충분히 뽑아 올렸다는 얘기 같습니다. 새로운 cpu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9800x2d 이승제품보다 500이나 더 빠르다. 그리고 많은 유저들이 x3d 제품에 대한 오버클럭킹을 풀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9800x2d 에서는 오버클럭 기능이 풀려있다고 합니다. 물론 발열 때문에 매우 높은 클럭을 올리긴 힘들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퍼포먼스를 올릴 수 있다는 것은 게임 유저한테는 나름 기쁜 일이 되겠죠. 난질 수 있는 게 늘어나는 것은 오버클럭킹들도 좋아하고 게임 유저도 좋아합니다. 그리고 자사의 7000 시리즈 프로세서는 3d 모델만 지금 찍어놓는 건데 최고의 게이밍 프로세서라고 합니다. 틀린 말 아니긴 하죠. 7800x3d가 9800x3d 나오기 전에는 가장 좋은 게이밍 프로세서죠. 그리고 이 7800x3d와 9800x3d를 비교하면 이 정도의 성공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참고로 7900x3d로 돌린 거니까 저도 4080 슈퍼로 리뷰를 했거든요. 아마 비슷한 값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은 되는데요. 이 게임은 사이버펑크 2077 이라든지 요새 유명한 오공 들어가 있고 카운트 스트라이크, 스타필드, 콜 오브 듀티, 히트맨 등등 예전에도 자주 하던 툴 가지고 벤치를 했어요. 뭐 별다른 페이커를 집어넣지는 않았다는 느낌입니다. 원래 좀 더 유리하게 만들려고 다른 게임을 집어넣는 경우가 있는데 어차피 진의 제품끼리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소에 벤치하던 걸로 보여준 것 같네요. 그중에 또 유명한 게임 몇 개 추가해뒀고요. 대충 봤을 때는 8% 평균 정도의 프레임이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많이 오르는 게임들은 20% 정도도 오르고 적게 오르는 애들은 1%, 2% 밖에 안 오르죠. 제가 보기에는 8%라는 건 조금 과하게 평균 값을 잡은 게 아닌가 싶고 저사인 게임을 많이 넣지 않는 이상 대체적으로는 5, 6% 내외가 맞지 않을까 싶어요. 보통 이제 좀 과장해서 설명한 경향이 많으니까요. 어쨌든 cpu 바를 많이 받는 최적화 덜 된 게임에서는 거의 20% 차이가 날 거고 최적화 잘 된 게임에서는 1, 2% 정도 증가할 것이니까 여러분 어떤 게임 하냐에 따라서 이 편차가 심하게 나겠죠. 제 생각에는 평균 값은 5, 6% 정도로 봅니다. 참고로 인텔은 빠꾸고 있는데 일단 AMD는 올랐으니까 생각보다 안올랐네요 라고 싶겠지만 저게 4090으로 가면 격차가 더 커질 거고 얼마 안 있으면 5090도 나오죠. 내년 초에. 그럼 또 격차가 벌어질 테니까 분명히 9800cd는 여러분이 기대할 만한 게이밍 cpu 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은 경쟁사하고 비교를 했어요. 이거는 부관 참시도 아니고 이미 죽어서 누워 있는 285k랑 비교를 했는데요. 제 생각에는 14900k랑 비교한 게 더 보기가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285k는 14900k한테도 심하게 지죠. 그나마 좀 우쭈쭈해지는 매체에서는 5% 차이 나고 그런 거 안 있는 매체에서는 10% 정도 차이 날 정도로 박살 났는 제품입니다. 근데다가 여기에서는 또 4090으로 좀 더 격차가 벌어질 만한 그래픽카드로 테스트를 했더라구요. 그래서 무려 20% 차이 난다고 합니다. 4090으로 테스트하면 20% 정도 차이 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 벤츠는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285k가 게임 성능이 안 나오다 보니 20% 차이 날 수 있고 만약에 14900k랑 비교했다면 20% 차이까지는 좀 오버인 것 같고 한 10% 차이가 나지 않을까 라고 예상을 해봐요. 차이 많이 나는 게임에서는 50% 넘게 차이 난다는데 이거는 그냥 285k가 워낙 개판이라서 사실 여러분이 이렇게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어찌 됐든 9800xd는 최고의 게이밍 성능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프리셋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 뒤에 우리는 또 다른 게임 개발 업체들하고도 열심히 협업을 하고 있다는 걸 강조하고 있더라구요. 예를 들어 스페이스 마린 게임 개발하는 업체라든지 그리고 콜 오브 뷰티 액티비전 하고도 같이 하고 있다 이런 걸 강조하는데 별로 중요한 건 아니죠. 사실 그냥 CPU는 잘 만들기만 하면 게임 회사에서 별도로 최적화를 하지 않아도 생각보다 프레임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노력을 좀 더 하고 있다는 얘기라고 보면 되겠죠. CPU 꽤나 잘 맞나 봐요. 이런 업체랑 같이 협업해서 파트너라고 얘기할 정도면. 자 출시일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7883 출시일 11월 7일 엠바고 해제는 6일 밤 11시일 겁니다. 그래서 아마 출시되기 전에 여러분이 소식을 알아보게 될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출시와 동시에 엠바고 해제되기 때문에 영상이 조금 늦게 올라갑니다. 매체보다 하루 늦게 올라갈 테니까 매체 거 봤다고 제 거 무시하지 마시고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겠네요. 왜냐하면 저는 아시아이피 양념을 안 뿌린 날것의 영상이기 때문에 과장되게 나오지도 않을 거고 또 특별히 부족하게 나오지도 않을 겁니다. 여러분 보기에 평소에 내가 할 때 이 정도 세팅이다 라는 느낌이 가장 들 거기 때문에 제 영상도 놓치지 않고 봐주시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는 어떤 게임을 돌렸고 어떤 사용을 돌렸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근데 딱히 중요하진 않네요. 하하하하 결과지로만 하면은 줄여서 적어 드릴게요. 일단 출시일 그대로 11월 7일 2. 게이밍 성능 7800xcd와 비교시 약 8% 상향 제 예상은 56% 내외 3. 오버클럭이 된답니다. 램 오버클럭은 원래 됐었는데 CPU 오버클럭 지원 9800x3D 근데 9800x3D에서 지원한다면 아마 내년에 나올 9950x3D에서도 지원할 확률이 높겠죠. 어쨌든 3D 제품도 CPU 오버가 지원 된다. 4. 경제사와는 20%가 넘는 차이 하하하하 이게 결론이 되겠네요. 그리고 몇몇 루머가 있거나 유출 자료가 있었는데 제가 설명 안 한 게 몇 개 있는데 짧게 읽어드리자면 싱글 성능이나 멀티 성능도 7800x3D 대비 20% 가까이 혹은 20% 초화가 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 올라가면 제 기억상에 7800x3D가 시네벤치 기준으로 18,000점 가까웠었는데요. 17,000에서 18,000점 사이 정도요. 그게 20% 오름 낮췄을 때는 거의 i5k 버전의 준하는 멀티 성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럴 경우 충분히 다용도로 쓰는데도 불편함 없다는 거죠. 기존 7800x3D가 아쉬웠던 게 아무래도 클럭이 낮아서 클럭 영향 받는 게임에서 조금 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거나 혹은 빠릿함이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것 전부 다 해결된 게 9800x3D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입장에서는 게임 성능 빼고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데 기본 깡클럭이 올라간다는 것은 컴퓨터 전체 모든 환경에서 조금 더 빠릿함을 제공해 준다는 거고 멀티 성능이 올라갔다는 것은 게임하면서 영상을 보든 뒤에 음악을 틀든 디스코드를 하든 모바일 게임 하나도 추가를 하든 이런 데서는 충분히 여유로운 여러분의 컴퓨팅 환경을 제공해 준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9800x3D는 가격만 비싸지 않다면 혹은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분명히 인기에 팔릴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여러분 충분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물러나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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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